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펫 겔싱어 인텔 CEO가 어제 서울 삼성 서초 사업에서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.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는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, 펜리스 시스템 반도체, 파운드리,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릴레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자리에는 경계연 DS 부문장과 노태문 MX 사업부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겔싱어 CEO는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했다 귀국하던 중 방안했습니다.